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bx1006-85E 모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모델들 청판 건판 모델들을 리뷰를 해드렸었구요 오늘은 콤비 모델입니다 사실 콤비 모델이 가장 찬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요가 그만큼 적은 모델이구요 콤비 모델의 장점이 그나마 있다면 아무래도 비슷한 가격대에 금액이 조금만 더 추가가 되면 시계를 훨씬 고급스럽게 살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색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시계가 좀 비싸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는 거랑 그리고 좀 금방 질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콤비 모델이 들어가면 쉽게 질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콤비 줄이 상당히 좀 질리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도 그래서 콤비 줄을 블랙 가죽으로 바꾸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질리지 않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계를 콤비를 선택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품은 디테일을 살려 준 게 이 베젤 쪽인데요 줄 쪽에 콤비 같은 경우는 광택이 있는데 이 베젤 쪽은 광택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튀는 골드가 아니라서 좀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반 콤비 보다는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고요 시계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안에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약간의 지구본 형상이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은 세계 주요 도시 시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라디오 컨트롤은 빠졌고 이제 그 퍼페츄럴 캘린더랑 월드 타임만 들어간 딱 컴팩트하게 기능을 넣어 준 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를 살려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도 기능적인 면을 잘 살려줬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용두를 한 칸 살짝 빼서 지금은 이제 이쪽 베이징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한 칸 빼서 이제 도쿄로 맞춰 주면 네 그 도쿄 시간대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날짜를 세팅할 때 6년까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날짜 또한 이제 30일 31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 저절로 그 맞춰 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스마트한 시계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콤비 시계 같은 경우 그 이 하얀 부분 없이 그냥 이런 금동 느낌의 색상 시반을 분반을 했지 라면은 시한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빛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좀 어두운 곳을 가면은 이 블랙 바탕에 시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이 주로 있고 이제 테두리 부분만 예 핸즈가 금세이기 때문에 시한성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모델에서 이 라인 중에서는 가장 찬밥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시티즌의 주 연령층이 뭐 거의 뭐 20 3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만원 후반 30만원 초반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마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매트한 무광 처리된 부분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이음새 부분에 뭐 틈이 없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한번 꺾어 줬는데 이 꺾어 주면서 이 줄도 좀 어색해 질 수 있는데 약간의 뭐 단차의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지감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케이스의 완성도도 높여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여분 코로 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이 한 콘데 여기는 지금 반 코 짜리에요 그래 가지고 이 코는 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조절해서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손목에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버클을 열어보면 이쪽에 미세 조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그 코를 크기를 다르게 해 준 거거든요 예 그런 거는 시티즌에서 아무래도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에서 브랜드라서 그런지 되게 잘해 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스펙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41mm의 사파이어 골라스고요 방수가 좀 아쉽습니다 그냥 완연하게 드레스워치로만 착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5기압 방수고요 보통 드레스워치에도 시티즌 같은 경우는 시계압을 많이 써 주는데 5기압인 건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믿음 해결해 주시죠 아쉬움으로 우리도